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요 둔화와 중국 IT 업체들의 거센 도전이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고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세대 10나노급 8GB DDR4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3세대 10나노급 D램은 초고가의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10나노급 D램 보다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속도 증가로 전력 효율 역시 개선됐습니다. 또한 3세대 10나노급 D램 기반 PC용 DDR4 모듈로 글로벌 CPU 업체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승인을 완료해 글로벌 IT 고객 수요를 본격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3세대 10나노급 D램을 본격 양산하고 내년에는 성능과 용량을 동시에 높인 차세대 D램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주요 고객들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차세대 라인업으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